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주주심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버려야되지요 현재는 몇입니까? 800만원 한 10억정도 나오지 않을까? 1739개 옮겨보겠습니다 815만원에서 아 한 11억 썼죠? 얼마있었지 제가? 저 얼마있었습니까? 수궁 900만까지 올라가되요 아마 제 생각인데 심벌 다 올리고 나면은 46억 한 10억정도 썼구나 다 옮기고나면 수궁 1000만까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마 지금이 1000만까지 올라갈걸요? 저거죠? 사냥하면 감사합니다 자세히 잊지 못한 자세히 잊지 못한 자세히 잊지 못한